네 안녕하세요 쇼미대팀의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롬보 피크 기타 스트랩 블럭이에요. 기타 스트랩 고정 블럭이고요. 이렇게 4개 구성으로 두 세트인 거죠. 기타 두 대를 장착할 수 있는 고정 블럭입니다. 롬보는요 독일 회사예요. 그래서 이런 제품 만드는데 우선은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스트랩 버튼하고 호환되는 사이즈로 기타, 베이스, 우크렐레 등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접착제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제작이 되어서 악기나 스트랩에 전혀 데미지를 주지 않고 손쉽게 스트랩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우선 두 개 들어있는 것보다 네 개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. 굉장히 넉넉하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화이트 모델인데 이게 블랙 모델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옵션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딱 네 오 뭔가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으로 이게 실리콘 소재라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딱 스트랩하고 이 핀에 달라붙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스트랩을 아무리 해도 네 떨어지지 않고요. 그래서 요즘에 이런 제품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스트랩 핀을 굳이 여기에 이제 이 스트랩 핀을 연결하려면 이 핀까지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뺐다 꼈다 하면 악기의 또 데미지가 생겨요. 근데 얘는 그냥 이 제품 자체에 악기 자체에다가 그냥 얘만 따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바꿀 필요도 없고 나사를 뺄 필요도 없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. 네 이런 제품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롬보라고 여기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네요. 네. 롬보. 그렇습니다. 이렇게 4개 구성해가지고 원래 2만 원 정도 떼였는데 기본 좋은 가격으로 17,000원. 네.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롬보 기타 스트랩 고정 블러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 여러분 Como요?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